뭐야. 아이스크림 빨리 다시 만들어줘요. 토끼야. 아이스크림 먹자. 엄마 아이스크림 만들어줘요. 안돼요. 치. 토끼일거에요.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. 깎아. 아이스크림 얼마에요? 30만요. 아이스크림 30만원이에요? 네. 너무 비싼데 좀 깎아줘요. 네. 알겠습니다. 깎아요. 아니. 얼마에요 그럼 이거 깎아서. 30만요. 이거 깎아본 얼마에요? 아이스크림? 30만요. 30만요. 이게 뭔 말이야. 로나. 응? 아이스크림 외상 좀 해주세요. 로나. 응? 아이스크림 외상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외상 해줄거에요? 2, 3, 5, 10. 그러면 반절만 주세요. 아이스크림. 알겠죠. 조금만 더 될거에요. 조금만 더 줘요. 반절만. 이거요? 응. 얼마에요 그러면? 30만요. 반절 가져가는데도 30만원이에요? 네. 너무 비싼데 좀 깎아줘요. 안돼요. 왜 안돼요? 그럼 나 안먹을래요. 먹어요. 안먹을래. 너무 비싸. 네. 좀 깎아줘요. 알겠죠. 그럼 얼마에요? 30만요. 30만요. 30만원이요? 응. 30만원 말고 5만원은 안돼요? 까꿀요. 5만원은 안돼요? 5만원은 되지요. 5만원은 되지요. 5만원은 되지요? 돈 주세요. 돈 없는데. 외상 해주세요. 외상 해주세요. 외상 해줄거에요? 네. 알겠어요. 고마워요. 아기 상아 뚜루뚜 지나누 뚜루뚜 바닥 쪽 뚜루뚜 아기 상아 엄마 상아 뚜루뚜 지나누 뚜루뚜 끝났다. 이제 날씨가 싹샘단으로 돌아가고 가고 싶습니다. 그럼 aerial을 하고 싶어요. 또 다른 날씨가 싹샘단으로 가면 먹어감라고 하죠. 그들은 눈이 Feelуст